어제 잘 들어갔어요? 네. 근데 어제 먼저 나간 여자분은 누구예요? 여자? 여자랑 있었어? 아, 누구를 말씀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네. 아, 내가 다 봤거든요. 슈트포랑 같은 테이블에 있던 여자분 우리 들어올 때 살짝 뒷문으로 빠져나가는 거. 어? 너 여자 생겼냐? 아니요. 아직이요. 맞네, 생겼네. 너 포커 페이스 안 되잖아. 좋아하는 사람 생기면 얼굴에 표 딱 나, 그렇게. 아니, 아직 거기까지는 아니거든요. 여친이랑 얼마 전에 헤어졌다더니 또 새로 만난 거예요? 어떡해요? 소개팅? 아니면 클럽 같은 것도? 아니요, 그냥 일로 만났다. 아니, 기상청 사람이에요, 혹시? 그럼 우리도 아는 사람? 그런 거야, 슈트폭? 진짜야? 디슈트폭. 오늘 사고 난 횡성 쪽 안개 분포도 사고 시점 앞뒤로 1시간 안팎? 10분씩 간격 끊어서 나한테 제출해요. 못 알아들었어요? 아니요, 들었습니다. 사고 시점 앞뒤로 1시간 안팎 상황 10분씩 간격 끊어서. 지금 당장이요? 예, 지금 당, 당장. 뭐야, 지금? 슈트폭 갈부는 분이래요? 그런 것 같은데요. 뭐 치킨 갈까요? 예, 이거 problema. 예, 거친 타입을 자주 넣어 주세요. 예, 난 보는데, 왜 이렇게 찾을까요? 예, 그거를 모르고 있어요. 감사합니다.